끝! 230cm의 실 8줄을 준비하시고 65cm 되는 지점을 고정시켜주세요. 평매듭 해주세요.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른쪽 매듭에서 170cm의 흰색 실을 추가해 줄게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해주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7곳에 실을 추가해 줄게요. 140cm의 흰색 실 17줄을 추가해 주세요. 이때 실의 중간 지점이 올 수 있게 조절해 주세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해주세요. 정확히 중간에 있는 실 4줄을 잡아 평매듭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cm의 D링을 달아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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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해주세요. 옆면을 먼저 연결해주세요. 오른쪽 가장자리 흰색 실 2줄, 검은색 실 2줄이 만나는 부분은 매듭 순서를 반대로 해줍니다. 실의 방향이 왼쪽이 먼저가 아니고 오른쪽이 먼저입니다. 이후의 매듭은 다시 왼쪽 먼저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실 2줄이 만나는 오른쪽 모서리 한쪽만 방향을 바꿔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단을 해준 후 내경 3.8cm인 오링을 달아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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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면을 연결한 지점부터 총 8단 해줬습니다. 만나요! 이제 바닥면을 해줄게요. 매듭 4개에서 매듭을 1개씩 줄여가며 3단 해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해주세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만나요! 2단을 1개씩 줄여가며 3단 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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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표시한 4곳을 연결해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양쪽에서 8줄씩 가져와 연결해줄게요. 만매듭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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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면 만 2gli 이번 stark 4곳 모두 연결해줬다면 남은 바닥면을 연결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0cm의 실을 테이프로 고정해주세요. 150cm의 실을 추가해 평매듭 해주세요. 50cm의 실을 테이프로 고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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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모양을 힘있게 유지하려고 가방 심지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앞면에만 두 장씩 부착했는데 바느질보다는 접착용 가방 심지를 사용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가방 바닥에 있어야 힘이 더 실립니다. 30cm의 지퍼를 준비해서 가방 안쪽에 달아주세요. 120cm의 실 6줄을 준비해 로프 매듭 해주세요. 30cm의 실은 6줄 헤링본 매듭 해주세요. 6줄 헤링본 매듭으로 마무리 해주세요. 로프 매듭으로 마무리 해주세요. 5줄 헤링본 매듭으로 마무리 해주세요. 여러분, bye-bye! 다음에 또 봐!